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좋지 않은 아침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와요. 아니, 그 친구 집에 가고 싶은데. 아니, 그 친구 하긴 할 거야,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 그럼 돌아볼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짧은데. 뗄시면 돼요. 지각생, 지각형 뗄시면 되죠. 지정입니다. 아, 형님 왜. 지정이고, 안 되겠다. 앞에 안 다니네. 전락도 더 감사합니다. 아, 중이 형. 아, 학습이야? 어떻게 또 이런 날에. 아, 빨리. 아,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없나? 없네? 어? 야, 형님 왜 태그 와, 이거? потер caosk 저iş Mandarin 스트럼 아, bits 에이밀 그 경기 오늘 감기 걸리지 마시고 8시까지 오세요 늦으시면 안돼요 8시까지는 오셔서 경기 준비하고 9시에 경기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외야 내야 나눠서 펑고 받고 외야는 펑고 받고 내야는 땅이 안좋아서 중계 연습 캐치볼식으로 중계 연습할게요 조회 한명 여기있고 그 다음에 나 따라와요 한명 왜 한명 다 따라와 한명 남고 남고 다 따라와 원래 이렇게 비올때도 훈련 자주 하나요? 원래 안하는데 오늘 좀 MBS 온다 해가지고 오늘 비가 애매하게 오기도 했고 오케이 빨리해야돼 빨리해 야 놓쳐 야 놓쳐 너 뒤에서랑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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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1 황1 3 2 5 3 네 지난 경기 어떻게 되나요? 9대0으로 이겼던 경기 네네 총신대전이요? 아 네 저희 그 연습경기 했는데 상대편도 되게 잘하는 팀이었는데 저희가 작년 시즌 보내고 그리고 겨울 거치면서 좀 완성도 있는 팀으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기지 않았나 고무적이었던 게 저도 투수였는데 윤우라고 장윤우라고 저희 팀 주장이 있는데 그 선수가 군대 전역해서 공 던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좀 고무적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제 31일 날 가톨릭전이잖아요 혹시 예상 스코어 스코어요? 네 작년에 9점 차로 한번 이기고 한번은 상대편이 다쳐가지고 저희가 몰수승을 했거든요 우선적인 거는 다치는 사람 없이 끝까지 경기했으면 좋겠고 예상 스코어는 콜드승으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10대0 콜드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집에 빨리 끝나고 돌아가서 한국살 먹는 걸로 좋겠어요 근데 우선은 상대편이 작년에 경기했을 때 다쳐가지고 다치는 사람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전 감독님이 칭찬을 하셔가지고 전 감독님이요? 네 심한솔 아 아 절 칭찬했다고요? 네 잘 던지셨다고 아 아니에요 기록이 화이트 화이트! 고소해! 화이트!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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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야! 내야 있잖아요! 내야 외야에서 통골할게요! 아잇! 내야 채널 안 나오면 시장이 됐습니다! で시! 오! 아! 에어! 편집 중 편집 중 편집 중 편집 중 고춧가루 고춧가루 올해 신입 다 잘해 이제 형 돌아오면 형이 얘네 데리고 해야 되는 거야 신입 중에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신입이요? 네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지금 저희 차익수 토론토 모자 잘 되게 잘해 빠르니까? 빠르니까? 트라기 때부터 잘하더라고요 그니까요 제가 앞으로 라이너스 먹여서 살릴 것 같아요 아 내일 모레 선발인데 이렇게 불려도 되나? 선발이에요? 선발이에요? 네? 아니 뭘 포시해요 아니 아니 내가 이런 말을 일단 하고 싶으시다고 선발에 대한 대한 의지가 있어 이게 하나 다 풀렸는데 그냥 무시점으로 무시점으로 무시점이요? 어? 어? 총신대란 했을 때 좀 무조건 무시점이요 무시점이요 이렇게 발견 썼어? 어때요? 미쳤죠 진짜 양아웃 근데 제가 공을 칠 수 있을 사람이 없었어요 오오오오 3자동대에서 3자동대 오오오오 3명은 3부선지 3부선이 아닌데 그리고 1,2,3번 하하하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미치겠다 입이 방정이야 이러서 1일날 사진 찍겠습니다 영상으로 봐요 찍혀요 찍 결국 하지마 1hy Hub 엄범이 형은 좀 알아볼게요. 타러 갔다. 형이요? 스티치에요? 화이팅! 엄범이 형처럼 하려면 진짜 나뭇바다 들고 잠실 수 있어야지. 어제 어제 넘겼는데. 진짜? 엄범이 형 썼어? 아니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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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노시한철을 춰야겠다. 노시 환상적으로? 콩이동 자극에 원하는 카페, 빨리 넣을게요. 아니,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tranquille 안 빠져요. 이거 좀 열어놓고 치지 않아, 이거? 일반 거 막냐? 아니 regular, 타ança, 일단 문어마부터 틀면 돼. 다다다다 따다다 봐동세 네, 이쪽에 엠진승이 달려 엠진승이 이렇게 한 공조가 여기 나도 에이 상승 안 받겠지 바로 짜 엠진승이 형! 아 진짜 이거 다음 배가 들어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이렇다면 한 번만 진짜 미안한데 아 네네네 와 이거 엠진승이라고 진짜 아니 사야되는데 오는 거 다시 둘러야겠다 배드볼 말고 배드볼 말고요? 배드볼 빼고 다쳤다고 볼 빼고 다쳤다고 아 볼 빼고 다운다운다운 다운다운 다운다운 가자 누구야 누구야? 엘진승 누구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엘지에 누구야? 엘지에 장윤훈 안타 엘지에 장윤훈 험락 와 바로 가는데? 어디 가? 집에 갑니다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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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안 돼 아 아 충계야 너가 아는 거 아니야? 와 다치네 다친다고 했어요 와 와 아웃 아웃 야 충계야 뻥 먹을 때 얘기해줘 러블루 ym 오 ка 버블 묘 아웃 아웃 8 아 김비찬 뭐 해 주변 아니 타고 먹으면 김치 아니야 하하하 iron 맞을 거야 어 indie 바ilik 오 으 해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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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기에는 선발 아니세요? 선발 투수요? 일단 감독님이 선발이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아직 라인업 안 나왔으니까 저번에 연습경기 때 엄청 잘 던졌다고 해가지고 아 근데 한이닝 던졌어요 아 진짜요? 한이닝 던지고 이제 좀 팔 풀려가지고 딱 내리더라구요 이정도면 중요하다고 혹시 다음 가툴릭 때잖아요 혹시 이길 자신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그거 OCD팀인데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서 똥싸면 좀 그렇긴 한데 아주 자신있습니다 총신대 차를 잡을 때 얘네가 제 공을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했거든요 딱 한 분 던졌는데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뽑히고 나서 처음 훈련하는 거죠? 네 오늘 훈련 어땠나요? 아... 한마디씩 한마디씩 할까요? 아 저부터요? 네 일단 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훈련하고 네 라인스에 힘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합출 선배님들이 잘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앞으로 수비할 때마다 계속 실책만 해가지고 나중에 수비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아 마지막으로 아 저는 빠다가 좀 안 맞아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전 아닙니다 저를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잘 나오세요 화면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연히 우실점 3인 이행으로 받았습니다 3인 이행으로 받은 1 아 아 으 으 즈으 아